우리나라 성인 5명 중에 한 명이 걸릴 정도로 흔한 질병인데 고지혈증이 정확히 뭡니까? 혈액 속에 지질,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상지질 혈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당뇨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면 이 콜레스테롤은 처음에 봤을 때는 잡범 같아요 잡범? 그러니까 좀도둑이죠, 좀도둑 근데 이 잡범이 자꾸 들락거리는 거예요 조그만 재료를 짓고 또 갔다가 또 그래서 37번 이렇게 되는 줄은 정과가 너무 많은 반을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당뇨가 살인자라면 얘는 무기징역감 얘는 무기징역감 잡범인데도 무기징역감이면 센 거죠, 정말 썩을 놈인 거죠 쥐 나쁜 거 진짜로, 잡범이 표정과 잡범이 무기징역을 당하는 거 그러네요, 센 놈이다 근데 그 핏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이 막힌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네, 이것은 고지혈증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혈관 모형인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혈관 내에 쌓인 기름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기름이 점점 쌓이게 되면 실제로 피가 지나는 통로가 좁아지고 결국에는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막히면서 또 혈관이 딱딱해지는데 이런 과정을 동맥 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무증상이다가 거기에 술이나 아니면 담배,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쌓여있던 동맥 경화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가면 뇌로 가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요 다리 쪽으로 가면 다리 혈관이 막혀서 심한 경우는 절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절단이? 네 우리 혈관에 지방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어떤 검사를 하면 알 수가 있나요? 요즘에 하는 검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경동맥 초음파를 보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딱 보이네 막힌 게 오른쪽에 보는 게 정상적인 혈관이고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실제 혈관이 지나가는 모양인데 정상적인 혈관은 아주 깨끗하게 잘 지나가고 있고 왼쪽에 보이는 게 중앙에 보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실제 기름 찌꺼기가 끼어서 지나가는 혈액 속도가 좁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절반도 안 지나간다 아니 피에 지방이 많으면 일단 피가 끈적끈적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니기가 힘들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가 실제적으로 끈적끈적하게 되면 체열을 했을 때 피가 굳어서 다시 체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체열한 피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피가 지방처럼 굳어서 하얗게 굳은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피가 하얗게 된다고요? 네네네 기름기가 다 굳어서 혹시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이 뭔지들 아십니까? 10대예요? 네 10개 당뇨 교통사고 암 현지옥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암이 10대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에 콜레스테롤과 연관되는 거는 심장질환이라든지 뇌출혈 치매 당뇨나 간질환도 사실은 혈관이 가기 때문에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연관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혈관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질환이 사망 원인에 집중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